ㄷㄷ 만약에 니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너좋게 플레이하고 채팅도 안하고 캐리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욕을 달 이유가 뭐가 있어? 굳이 들어가서 욕을 왜 달아? 생각을 해봐 야 시간이 남아도냐? 굳이 채팅도 안하고 가만히 게임만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욕을 왜 달아? 응? 굳이 들어가서 욕을 안 달아 굳이 뭐하러 달아? 굳이 시X 시간이 남아도냐? 어? 니네 추천도 안 누르는 새끼들이 턱이나 저에 들어가가지고 시X 로그 검색해서 로그인해서 욕졌겠다 추천하고 즐겨채기도 안하는 새끼들이 이 시X 어? 안 정단 말이야 굳이 어? 별풍선 한 개 팬 가입하는 100원은 아깝지 않은데 귀찮아서 팬 가입 안하잖아 그런 새끼들이 턱이나 저에 가서 젖겠다 가만히 게임하는 애한테 트롤러들한테 젖겠지 글 지우는 거 못하는 거 같애 글 지우는 거 못하는 거 같애 게임을 못하는데 착하면은 게임을 못하는데 착하다고 적여놓겠지 이분 게임은 X 또 시X 개못하는데 채팅을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아이 고민된다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지 형 당연한 거 아냐? 그니까 연예인한테 아프다는 건 연예인이 내가 네이버를 켰는데 연예인이 기사에 떠있으니까 막 이렇게 선동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적는 건데 롤글 같은 거는 내가 게임을 안하는 애를 검색을 할 리가 뭐가 있어 얘 막 바보냐 너는 진짜로 머리 안돌아가냐? 생각을 해봐 내가 게임을 안하는 애를 어떻게 검색해 게임을 하니까 검색하는 거지 말이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시X 어? 게임을 하니까 검색하는 거지 들어가! 아 이게 막힌다고 이게? 때려줘 한 대 때려줘 한 대 때려줘 아 까비 아 이게 막힌다고? 평타가? 아 점프 점프가? 아 점프들이 막혀가지고 한 번에 못잡고 나왔어 게임 안할 때 검색하는 건 네임드들은 검색해가지고 막 욕을 달아놓을 수 있어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하면은 네임드들은 검색해서 욕을 달 수 있어 나같은 사람들은 그냥 시X 아무 잘못도 안 해도 욕을 달 수도 있지 유명한 사람들은 응? 근데 오히려 프로게이머들은 막 칭찬 소통할 수 있잖아 내가 칭찬 글 올려줄 수 있는 거도 프로게이머들한테 내가 팬이면 저기다가 좋은 글 적어줄 수 있고 항상 응원한다고 져줄 수도 있는 거고 안그러냐? 그리고 일반인 같은 경우 우리 10%도 아닌데 굳이 들어가서 검색을 왜 해서 거기 요구적어놓고 있어 말도 안되겠어 소포지 잘한 건 내가 잘한 척 했다고? 뭔소리 하고 있어? 어 야 역견만 방송 안 보면 되지 왜 퀴표까지 사가면서 내 방송 보고 그래 안 보면 되지 인마 그럼 죽어놓고 뭐라고 할까? 방금 방금 근데 그랩에 씹힌 거 맞잖아 내 말 틀린 거 아니잖아 아 근데 그랩에 점프 씹힌 건 사실이잖아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 내가 그랩에 점프 씹혔다고 하지 뭐라고 할까? 그러면 내가 뭐라 해 점프하다가 그랩에 점프가 씹혀서 데미지가 그럼 뭐라고 해 거기서 말해봐 이 새끼야 아마 아마 암은 강탈 거니까 빨리 말해 뭐라 그래 거기서 빨리 말해 새끼야 어? 아 방지 바꿔야지 아 난 악플 다 상관없어 난 악플이 익숙해가지고 악플 먹고 사는데 뭐 아 맞았으면 바로 점프하는데 나 이거 그냥 Q 맞으면 바로 점프한다 그럼 웬만하면 블리츠 노리지마 블리츠 못 잡으니까 알았지? 좀 무리해서라도 노려 바르스를 블리츠 못 잡아 블리츠 탱킹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일반 세포랑 다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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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집에 가자 BJ들은 100% 다 여기나 얼음 끄는 글이라고? 근데 BJ는 굳이 저런 커뮤니티가 아니라도 모든 커뮤니티 다 욕먹어요 한 커뮤니티에서 더 욕먹는거 더 늘어난다고 달라지는거 없어요 생각을 해봐라 BJ들 욕 안하는 커뮤니티가 어딨어 다 욕하지 다 욕해 어느 커뮤니티를 가도 다 욕해 근데 거기 욕먹는 커뮤니티 하나 넣는다고 BJ들이 신경쓸거 같애?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럼 커뮤니티 특성상 잘못된 특성상 단점이지 BJ들이 그거에 신경쓰나? BJ 할거면 커뮤니티에서 욕하는거 신경쓰면 안돼 BJ들 대부분 인벤 다 고르잖아 난 커뮤니티 별로 안좋아해 모든 커뮤니티 별로 좋아하는 커뮤니티 하나도 없어 요거 안하는 커뮤니티가 어딨어 다 욕하지 그거 신경쓰면 BJ 못하지 개소리하고 있어 딜 들어가는게 시원시원하다고? 맞아 이게 조합이 확실히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요 한타할때 소진아 방송할때는 이 조합이 가장 좋아 코그모룰루루나 트타브라마 이런 조합이 진짜 좋아 포킹갔다가 찌질찌질하게 때리는것보다 한 번에 들어가면 확 잡는게 좋거든 나 개의잡아가지고 롤글 문제는 OP나 4에서 점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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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앞으로하지 어? 방패 뒤로 오셨네? 괜찮 이거 그래 맞으면 죽는다 뭐야 쟤 어디 끌어? 뭐야? 귀신인가? 시발 뭐지? 저기 귀신있나본데? 영맨가? 뭐지? 온다 이제 상속온다 이거 들어가 앞으로 왜 안들어가 지금 들어가야지 라인 밀었는데 그렇지 이게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시원하지 않아? 너무 게임이? 너무 시원하지 않아? 이게 보띠오 아니야? 솔직히 말했어? 요즘 찌질찌질하게 들교하는거보다 이게 보띠오 아니야? 어? 그렇지 않아? 롤굴 주소치고 들어가야되나? 그냥 OPG 네글자치고 들어갈듯 그럼 그거 하세요 시발 누가 너한테 쓰래? 개새끼야 시발 꺼져 쓰지마 어? 누가 너한테 쓰래? 내 팬들이 알아서 쓸거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저 시스템을 좋아하는 사람들 알아서 쓸거야 니 쓰래? 쓰지마 병신새끼야 시발 꺼져 누가 써달래? 개소리하고 있어 알아서 쓸 사람은 다 써 팔도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롤굴 시스템이 좋은 사람들 알아서 쓰겠지 뭐 내가 쓰라고 광유하냐? 안 써도 돼? 쓰지마 병신아 안그래? 인성 개같다고요? 예 제가 개같습니다 시발 어쩌실건데요 뭐요? 개같습니다 뭐요? 나이스아 그냥 앞점프하면 킬 딸거 같은데? 나는 있잖아 방송에서 그 채팅을 이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쁘게 돼 내가 응? 같이 채팅도 많이 읽어주고 같이 놀아 내 채팅 X같이 하는 애들한테 내가 왜 이쁘게 개소리하고 있어 어? 내 채팅 X같이 하는 걸 왜 받아줘 내가 야 내가 스폰 달고 와서 홍보하고 있고 뻔히 X발 사장님 보고 있는 거 다 보이는데 거기서 X발 그딴 세트 왜 쓰냐 빙신아 다른 타이스 쓴다 이러고 있어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 X발 어? 말이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블리츠는 좀 잡기 힘들어 나이스 잡았다 이거 아까 플리스 빠져가지고 이거 이거 그냥 저건 무조건 잡았고 얘까지 잡자 얘까지 나이스 시원하다 어? 시원해 나 이 조합이 제일 좋아 진짜로 시원하다 초가스 온다 초가스도 좀 패볼까? 나 2만화 딱 한 번 되는데 Q 맞추면 때릴게 Q 맞춤 다이브도 되겠는데 이거? 다이브 되겠는데 이거? 힐 힐 줄게 힐 줄게 나가 아 죽었다 나이스! 너무 세네 요즘 피리스타나 진짜 재밌... 재밌긴 해 파워딜이 너무 세다 이제 나이스 아 확실히 트타가 존나 재밌고 시원해 트타 코그모 베인 요런게 짱이야 진짜 그게 재미는 확실히 존나 있어 확실히 그리고 공소가도 이거는 스택이 빨리 터져서 좋아 아까 챔퍼랑 확 다르다고? 야 크로키는 요런게 안되지 크로키는 좀 힘들지 요런거 트타는 폭발때면 폭발때면 폭발라약 다 터지면 되게 세잖아 근데 크로키는 아팔키리하고 Q쓰고 끝이야 그럴거면 그냥 Q쓰고 나서 그냥 Q평하고 빼지 그런식의 딜교환은 재미가 없다는거지 확실히 요게 내가 원하는 롤이지 그니까 이거 집중공격 들고 세대 때린 다음에 폭탄 터지면 존나 세 상대 풀 없거든 응 들어가자 그럼 들어가야지 다이브해야지 그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보여주지마 에이 타워에 보여주면 하지 오지 여기 있다가 다이브할래? 여기 있다가 내 앞점프 할테니 같이 들어가자 하나 둘 셋 가자 빼야돼 빼야돼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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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들어가 다시 천천히 플레이스 썼어 플레이스 썼어 플레이스 썼어 좀 채우고 잡아야지 아 존나 좋아 이 조합 진짜로 아 이 조합 진짜 짱인거 같아 뒤에 온다 잡을 수 있어 타워포수고 나이스 나이스 점프 까비 아 스택 아 스택 안 터지네 시발 스택이 풀렸네 어 어 나 마나 좀만 더 있었으면 바로 점프했는데 나 이거 잡지 않았어? 결국은 오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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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킬 0 됐는데 이거 죽으면 끝인데 나이스 나이스 궁까지 쓸 필요는 없었던거 같은데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전기충격 대포하는 포탑을 파악을 했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내가 진짜 스폰 얘기할때 막 시발 막 그딴거 안써 괜찮아 거까진 괜찮아 어 근데 다른 사이트 말하면서 다른 사이트 홍보하는 새끼는 거의 직원이네 이 개새끼들아 어 야 안쓴다고 어 안써도 돼 안써도 돼 근데 다른 사이트 홍보는 왜 이 시발새끼들아 어 직원이야 거기 아니 엿먹으라는거야 어 아 곡괭이 사업써야되는데 스폰서한테 한소리 들었냐고 내가 소리를 왜 들어 난소리 들을게 뭐가있어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임마 그렇잖아 어 ㅅㅂ ㅈ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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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ㅈㄹ ㅍ ㅈ러 ㅇㅇ 아유 부람이 잘했어 이거는 부람이 잘 쓰읍 하아 아아아아하하 나이스아 나이스아 아유 부람이 잘했어 이거는 부람이 잘 퍼빌자? 족같은데 어어 안 당할거 같은데? 잠시만 잠시만 아예 자 롤라 얼굴 봐봐 석현아 왜 왜 또 뭐 흘려놨는데 뭐했어 아 뭔지 타놨는데 또 뭐 뭘 써놨길래 아 아 플래시로 들어오네 프로트롤러라고? 삭제된 댓글입니다 뭐야 이거는 에이 댓글 고맙다 얘들아 어 그래 당황스럽네 예리야 회색하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윽긋거리는 것 좀 어? 그만해 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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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진짜 예리야 어? 롤굴 안 들어가진다구요? 롤굴 지금 익스 7은 들어갈때 오류가 뜰 수 있어요 익스 10이나 엣지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로 들어가시면 돼요 익스는 지금 오류 뜰 수 있어 왜 불러 설레게? 너 안 설레잖아 개소리야 뭐야 달지도 않아 나 바텀 좀 밀게 예리가 나를 왜 꼬셔 뭔 개소리 하는 거야 예리가 나를 꼬실 수 있어 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가 첩으로 들어가는 거지 주가 아니야 주는 이제 딴 데 있고 난 이제 첩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 아 아 아 그거는 좀 미안하다 그거는 내가 싫어 처분 싫어 아 아 아 아 아 주가 W거리를 좀 주지 아 그러니까 나말고 딴 데 가냐 바람피지 말라고 어 나한테 말 어 내가 다른 여자한테 존나 관심갖고 어허흐 저쪽에만 있으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내려왔대 어 야 애틸이야 미칠새끼 아냐 이거 그거 스펠 바꾸는거잖아 스펠 시끈 자자자자자자자자 큐! 어우, 씨발 야, 언제 여기까지 왔다, 얘네? 어, 세 명이 나왔어? 야, 쟤네 전략 못 먹었어 어, 그니까 전략 먹고 있길래 한 건데 밀고 있었는데 아, 이거 불화함이 없으니까 너무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그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 주지 말라고 아, 관심 준 게 아니야, 쟤가 어그로 끌었잖아, 에리가 에리가 무슨 자꾸 바나나 존나 안 들잖아, 자꾸 씨발 어떻게 그러면 바나나 존나 안 드는데 내가 원숭이인데 바나나 흔들면 좋은 거지 그니까, 내가 원숭이인데 씨발 흔드는 거 어떡해 당할 수밖에 없지 후우! 내가 간다 아니, 큐브도 쓰셔야죠 오잠의 넷 큐 써야지 내가 스터벌지 어? 뭐야, 이거, 때리는 거야? 안 아픈데? 탑 가자 탑 가자 아 윽 좀 하지 말라고 윙무새야? 탑 가자 구람 탑으로 와 슈방 왜 일요일로 바꿨냐고 일요일이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컨텐츠 여러분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일요일로 바꾸고 이제 월요일날이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는 날이잖아 스트레스 받는 날이잖아 일주일에 시작 월요일은 내가 방송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러주려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월요일을 바꿨어요 아 혼자는 아니지마 아 안오잖아 오라고 그러면은 맨날 오라고 해 현실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게임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맨날 가라면 가고 가라면 가는 사람 맞습니다만 맞아요 맞으면서 왜 지랄이세요 아이씨 맞잖아요 오라면 가는 사람 맞는데 아 이새끼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이스 아아악 아 저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 얘는 잡기 힘들어가지고 가시 가보시거든 아 블리츠 아깝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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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길거 같은데 케인 궁수면 에이 케인 궁 못 썼네 에이 바보하냐 저거 완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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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의 마무리를 석헌이랑 하고싶었지만 어쩔수 없다고? 너 어차피 그 딴방송 이제 잘생긴 남캠방송이나 악시방송이 켜지면 바로 갈거잖아 그리고 어 오빠 오빠 악시방송을 너무 했어야 아아 어 오빠 남캠 오빠 얼굴 너무 잘생겼다 어허 바로 새꼐야 아이씨 그거 내받아가지고 아이씨 야 바나나줄까 어? 바나나? 바로 먹어 치이 와 형 다하고있어 거짓말 하고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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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위 가야겠는데? 어 라위 가야돼 나 근데 일단 딜템부터 올렸어 궁극템 두개 올렸어 일단 야 밑에서 한타 한번 제대로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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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예 제발 W 각종 잠깐만 재채기 재채기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재채기 아 궁이 아직도 있다고? 궁이 아직도 있다고 궁이? 나이스 나이스 한타는 이겼다 아이고 근데 있잖아 한타하는 것보다 혜연님 한타하는거 우리가 불리해 우리가 윗라인 졌잖아 어? 초과스가 각압까지 나와가지고 탱이 잘되잖아 요 상황에서 한타하는거 불리해 우리가 그냥 바텀 밀고 바텀을 불러내는게 유리해 알았어 가자 진짜 배꼽공개 안에서 죽은거라구요? 아니 안한다니까 그러네 안한다고 지금 장비 어떤거 사용하냐구요? 저 다 로지텍꺼 써요 그니까 로지텍 키보드 로지텍 마우스패드 로지텍 마우스 다 로지텍꺼 써요 캠도 로지텍꺼고 다 로지텍꺼에요 전부 다 저 헤드셋도 로지텍꺼에요 저 다 올로 로지텍 오르네 걸작 아이템이거 언제 살 수 있는거야 지금 살 수 있을걸? 안사지는데 거의 또 왜가 복가잼에 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이끌려와서 미안해 복가잼에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왔다고 으흠 용이다 용 미드가자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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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미러어 미년 없어서 여기 피니칸 해봐 아 난 딴딴해 아 이런게 더 많아 근데 왜 들어간거야 카시 없는데 설마 스틸하려고 들어간거 아니겠지? 아니지? 앞점프! 턴트한대! 됐지? 서렌을 왜 치냐? 인생한방 아니냐! 야! 때려놨으면 들어가야지! 나 엄청 튼튼해! 때려! 나 겁나 튼튼해! 나이스! 겁나 튼튼해! 이게 트타브라함이지? 한방에 가야지 그냥 게임이 씨바 그âu Aí! 뭐 얘기, 제대로 던졌어 이거 물어 물어, 물어 naj, 수위로 물어, 뭐 우리는 여기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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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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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 demonstrations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빨리 빨리 빠르게 빠르게 여기여깄 elaborate 나이스! 미드 밀자, 아니 바텀 밀자 바텀 오오오 잡았다 저거 나이스! 티타브라함이 짱이야 탱도 되고 딜도 되고 아 뭘 밀어 야! 시발 근육 다 파괴했다 야 일로와 빠져 뭐하는거야 어? 아무리 근육이 많아도 그렇지 오늘 하체운동했다 존나 튼튼하다 하체운동한걸 왜 방송에서 말해 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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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 아니 브라함 어디갔어 이새끼는 또 아아 아니 뭐하는거야 저 둘이 들어가서 그 튼타브라함이 뭉쳐있어야지 세 나 지켜야 돼 이거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단 말이야 우리는 함께 있어야 되단 말이야 아 깝인데 너무 안죽는데 이새끼 왜 안죽지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보니까 왜 안죽는지 알 수 있었다 돈이 더 많았다 돈을 썼어야 됐다 마지막템을 뭘로 가야지 강력한 딜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멜모셔스가 맞는것 같은데 다 마법딜이잖아 다 마법딜인데 10미터가 풀거 많잖아 바르스링에 칼바람인줄 알았다고? 미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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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솔직히 말해봐 너 나한테 팬심도 없고 나 솔직히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몰락가자고 그래? 솔직히 너도 예린이처럼 나 그냥 침팬치로 생각하지? 솔직히 맞지? 그걸 이제 알았어? 닥쳐 이 씨발새끼야! 대화하는데 끼어들고 해! 그걸 이제 알았어? 용압에 대고만 가? 가야지 돈이 부족해 AD가 좀 딸리는데 올라가니까 하나 둘 빼자 가 가 가 가 미뿜찜 이쁘면 다냐고? 그니까 이쁘면 다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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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하고 같이 하지 그래? 나 좀 줘 나 좀 달라고 이쁘면 이쁘면 다냐? 가위라 놔 봐 놔 봐 놔 봐 잠깐 놔 봐 이 새끼들 진짜 잠깐 놔 봐 그냥 멱살 잡히고 끌렸다고? 이게 트타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트타브라함이예요 어? 이게 트타브라함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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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있어 하나 물어볼게 있어 내가 알기로는 밑보미나 예리님이나 이제 밑보미는 이제 다 내 방에서 보고있지만 다 이제 악시방에 있다가 온 사람들로 알고있거든? 맞지? 맞잖아 어? 누가 보면 약간 약간 쓰레기통 인줄 알겠어? 어?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줄래?